안녕하십니까? 3조 CTC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전기차 등록이 증가에 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충전 시에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의 특성상 초기 진화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의 경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빠른 대응을 필요로 하며 이는 새로운 소화 시스템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효율적이고 빠른 소화를 위한 주수 소화와 재식 소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무인 소화 장치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전체 플로우 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내부에 설치된 아두이노 나노와 연결된 VOC 카스 센서와 온도 감지 센서, 아두이노 메가와 연결된 차량 하부에 위치한 불꽃 감지 센서에서 화재를 감지하면 트리거가 작동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였고, 트리거는 저마기를 통해 와이어를 절단하는 방식과 릴레이 모듈을 통해 펌프를 제어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MCU 간의 통식은 블루투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신호를 받게 되면 액취에이터와 펌프가 동시에 작동하게 됩니다. 액취에이터는 가스 본배의 벨브를 열어 저마기를 작동시켜 와이어를 끊어 차량 위로 지식포를 투척시키고, 펌프는 차량 하부로 물을 주수하는 스프링 쿨러로 물을 공급합니다. 전체적인 형상 모델링입니다. 전체적인 시스템 모델링은 1대5 배율로 다운그레이드했습니다. 아두이노 메가와 나노 간의 블루투스 통신을 위해 코드 내에서 초기 설정 및 블루투스 연결을 진행하고 감지 및 동작을 하게 됩니다. 전기차의 차량 크기와 제한적인 지하주차장의 크기로 인해 다음과 같은 설계 시 제약 조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제약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매트랩을 통해 비선형 제약 조건 최적화 솔버인 F-BECON을 사용하여 구한 최소 초기 높이는 1.1m 이상이고 전기차 충전기의 높이를 고려하여 1.5m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솔버를 통해 구한 최소한의 필요 각도는 31.6도로 제작의 편의성을 위해 35도로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스케일에 따른 실제 제작에 필요한 초기 속도는 3.35m per sec입니다. 발사체의 메커니즘을 자유물체도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 도달 시간은 0.2초이고 기업이 4대 1을 고려하면 각 속도는 각각 111 라디안 per sec, 21. 라디안 per sec, 관성 모멘트는 각각 0.004563kgm², 0.0006475kgm²입니다. 시스템 전체 진량 0.632kg, 스프링 상수 6.56Nm, 스프링 변이 50.2mm, 최대 이동 높이 22.86mm를 고려할 경우 개의 전체 에너지는 16.4줄, 기어의 회전 운동 에너지 총암은 5.72줄, 위치 에너지는 0.2줄입니다. 실제 라첫 시연 영상입니다. 라첫의 손실량은 정확히 구할 수 없지만 봉의 이동거리와 속도를 감안할 경우 에너지 손실량은 99%가량으로 추정됩니다. 라첫에서 소모되는 손실 에너지를 없애기 위해 저하 방식으로 줄을 끊을 때 손실되는 에너지의 양은 줄과 케이스의 마찰 에너지 뿐이고 손실이 없는 이상 조건에서 발사 속도는 5.4mps가 되어 발사가 원안이 진행되게 됩니다. 점화를 이용한 발사 영상입니다. 발사 속도가 확연히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테어 인스파이어 모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입력 조건은 스프링 상수, 압축 길이, 발사체 질량과 발사 각도입니다. 해석 결과 최대 도달거리는 1240mm, 최대 도달 높이는 430mm로 이는 실제 실험에서 측정한 최대 도달거리 1.1m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작 과정입니다. 프레임 재질의 경우 강도가 높은 SS400을 사용하였고 스프링 케이스의 경우 스프링의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케이스의 중간 부분에 구배를 주어 발사 방향을 안정화시켰습니다. 감지 센서와 블루투스 모듈을 연결한 아두이노 나노 IoT를 차량 내부에 설치하였고 신호를 받아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아두이노 메가를 프레임 내부에 설치하였습니다. 지식 소화에 사용되는 지식포는 유리 섬유 재질의 방화포를 선택하였고 주스 소화에 사용되는 스프링 쿨러는 차량 하부의 배터리 셀을 향해 직접 물을 분사하도록 하부에 설치하였습니다. 트리거 방식은 라체세 감긴 와이어를 효과적으로 절단하기 위해 방전식 점화 장치와 캔들라이터용 가스 본배를 설치하였습니다. 제작이 완료된 전체 형상입니다. 다음 시리얼 모니터는 코드를 통해 아두이노 메가갓 아두이노 나노의 블루투스 신호를 감지 후 나노의 VOC 센서를 통해 화재가 감지되면 메가로 진압 신호를 보내는 영상입니다. 시연 영상입니다. 화재를 감지한 뒤 질식포가 투척됨과 동시에 스프링 쿨러가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 쿨러가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진첩 첫 번째로 발사 방식의 구현성입니다. 변경한 절단 방식은 실사이즈로 구현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식포의 불완전 밀폐입니다. 질식포 재단 사이즈가 매우 컴팩트하기 때문에 소수의 실험에서 차량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신뢰성 향상입니다. 질량 중심을 타격하기 어렵다는 점과 좌우 비틀림을 인해 실험시마다 편차를 보입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스프링 발사 방식이 아닌 압축가스 메커니즘이 앞선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압축가스 발사 방식의 경우 에어백에 사용되는 아지드와 나트륨을 이용하는 것으로 고압의 가스를 발생시켜 밀폐된 가스 탱크의 발사체를 밀어내어 발사체에 연결된 질식포가 동시에 날아가 차량을 덮게 됩니다. 앞선 제약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시켜 이론상 필요한 아지드와 나트륨의 질량과 발사체의 초기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약 조건에 따른 탄환의 초기 속도는 7.5mps이고 따라서 필요한 아지드와 나트륨의 질량은 32.15g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무인 소화 장치의 기대 효과로는 다양한 활용 방안, 화재로 인한 피해 감소, 차량 주행 시 안정성 향상, 유지 인력 감소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TC 조였습니다.